이런 미인을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진짜 아 자기 이번에 진짜 안고치신다 짜증 좀 내지 말았죠 알았다 알았다고 하루하루가 나무게 미치겠어 그래 이혼해 그래 나도 하고 싶다고 근데 엉도가 안 났다고 이건 어때? 마누라가 먼저 이혼하고 싶어주도록 만드는 거야 어떡해 견사리 가자놈아 수 없는 선을 정복했었지 모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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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도교와는 다르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? 제 아내를 유혹해 주십시오 한번 저거 보내줘봐 니가 알고 있는 니 아내의 모든 것 몇 재잔인지 몇 재 깨는지 울먹는지 망산지도 펜트인지 이 모든 짓 다 적으라고 내 흥미를 끄는 선이 아직 남아있다니 바벙면 아주 습격 탁크난 여자일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조만간 넌 자유입니다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씬도 마세요 죽여버릴 거예요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brought up according tos ر